Q. 아 많지만, 누군다 얘네. 고양이가. 사귈이야. 아니, 이거야. 거기서 기르는 건가? 목줄이 있잖아. 아이고, 놀라잖아. 아 왜 호랑이야. 미안, 이렇게. 아, 오케이. 오, 오. 아, 오. 하하하하. 야. 하하하하. 야. 오, 역시 이런 거에 반응하는.. 하하하하. 귀여워. 대박. 어. 여기서 만났던 동놈들 중에서 제일 친숙한데요. 야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니, 아니에요. 오오오오오. 웽수. 웽수야. 여기 사는 고양이인데 이름은 오드리래요 오드리 지려운데? 역시 광호가 애완동물들을 쓰다보니까 확실히 애완동물들 좀 따르네요 가자 가자 오드리 오드리 저희랑 같이 동행할 고양이입니다 가자 반응은 안 보이는데 광호 끝났나요? 안 보는 거였어 안 보는 거였어